춤추고, 또 추고, 확인하고, 또 추고 양산시 로컬푸드 직판장을, 직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희가 이곳에 동원했습니다. SNS 영상을 제작하는 이들. 화제의 영상을 만든 양산시 홍보팀 공무원들입니다. 반응은 뜨겁습니다. 조회수만 850만, 부산, 경남 도민이 모두 한 번씩은 다 본 셈입니다. 계속 본다부터 재밌다, 귀엽다 등 댓글도 쏟아집니다. 인기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매주 한 편씩 홍보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찍어올린 영상만 70여 편에 달합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보던 SNS에 유행하는 미미라든지, 이런 걸 평소에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홍보할 정책들이 정해지면 그런 아이템들을 접목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 기본, 스턴트까지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과 재미에 전국에서 이어진 관심. 그만큼 욕심도 고심도 배가 됩니다.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자, 라고 하고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제일 많이 연연하고 있고, 다음 영상은 뭘 하지, 뭘 더 소개해 주지, 양산의 볼거리, 먹거리, 어떤 걸 소개해 주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홍보의 달인이 돼가는 이들. 양산을 알리기 위한 고심은 커가지만, 이들의 노력은 재미와 함께 다른 지자체에도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양산시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홍보하는 게 목표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어딘가 어설프고, 뭔가 평범하고,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